보수을 받고 심장클 스낵홉 스네이크 어우 시간에 뭐래 타수뿔 천계단 극혐 겹분 굿 굿 시간에 뭐래 시간에 시간에 뭐래 락알블린 머리 나오기 도서는 끝나죠 또래 뭐야 세게 다 줘 물고기 락알블린 머리 오 영방 세상에 이게 영방이 나오네 뭐지? 첨탑이 첨탑이 무너진다 첨 첨 귀족 그렘린이었던 것 모독각 유머가 넘치는 왓츠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락 학기가 너무 별론데 트롤라베 인내학습이 얼반 음... 학습 저건 지워야 된다 스네코라서 1 2 2 2 2 2 3 4 5 5 1,600배 모래로 맞아가서 저지 흰 포션 와 이걸 도드 들어오네 용기보소 맹공 염원 염원 좋지 일단 더 볼까 이런 그냥 살 걸 열바는 일단 들고 쏠까 근데 예지 카드 중에 고코스트 카드가 없는데 뭐 일단 쓰면 지워지 지워지니까 어 어 억지로 쓰네 고기? 뭐 재수없어서 맞출 수도 있으니까 고기 영힐각이긴 한데 힐추야 맞았어 괜히 안 맞출 수 있었는데 억지로 맞네 아니 학습 그만 아니 스네코의 학습을 왜 써 별거지같은 카드 나오겠네 음 열바는 일단 쓰고 치울거 수비밖에 없네 그러면은 가다가 수비 카드 하나 주워가야되나? 내 영방 내 영방 극딜하라는 뜻인가 극딜하라는 뜻인가 지금 딜타임이에요 제가 수비 카드 빼드릴게요 지배 지배로 모래 코스트 두개씩 깎을 수 있는데 건별 건별 대단원 두장 얻기 대단원 두장 얻기 엘리트 짐 싸고 첨탑 떠날려줘 엘리트 짐 싸고 첨탑 떠날려줘 공화체를 때리던 저 포션 아줌마의 정체는 뭘까 문 열어 도착 도착 정신수야 피는 거 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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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물로 버릴 게 없는 기도 focused on communication 얼룬 얼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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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에 왜 이렇게 괜찮은게 안나오냐 되는게 없네 중학교 1 flight 중학교 1 애 명상 카드가 더 나와야되나? 그냥 스네코가 코스트 잘 주면 될 것 같은데 명법서 순무 222골드 눈물거리 리에와플 개인기 와플 딸기보다 좋다 다류 카드 파밍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오는게 없네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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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류 아 진짜 여류라도 써야겠다 이거 뭐 방어할 게 없냐 부복 아니 방어 뭘로 해요 아니 부복으로 강림각이라도 가야돼 숭배는 두개 쓰면 되는데 부복은 4번이나 써야돼서 안되니까 이런 4번이나 써야돼서 안되니까 살려줘 정리 4번이나 써야돼서 안이 78딜 곱하기 3 포션 먹으면 되겠다 꺼지센 꺼져버린 달팽이 영광도 보존줘 와차 특 왜인지 모르겠는데 킬강이 와차 혼자 할리갈리함 머저드룸의 힘 항의도 36주는 영혼 방패를留 엠 하실까? 어이겁네 2646 으악 저거 뭐야 잤어 고기 왜 먹었지 산막에서 좋은거 나왔던걸로 기억하는데 산막에서 좋은거 나왔지 그 타륜 타륜 먹을걸 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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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방패 죽일수 있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기 맛을 알아버렸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과연? 코스트 엘반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볶음이 가 없는 상상 속의 볶음이. 전판에 있었구만. 그립다. 내 상상 속의 토리. 아 코스트 왜 이렇게 쓰레기같이 나오네. 단타면 요정으로 막는데 연타면 못 막자. 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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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 씹혀 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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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안나 정신서양 진짜 안잡힌다 오 소리 소리야 소리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이번 턴에 200딜까지 채우고 다음 턴에 어차피 단타였지 그러면 요정으로 맞고 이번 턴을 요정으로 넘기면 된다 관절 부수기 심장에도 관절이 있나 아무튼 부수기 3,4,4,6 1층에서 주얼마요랑 같이 주더니 그 뒤에는 뭐 괜찮은게 안나왔다 결국에 요덱에서 방어하려면은 맹공 강림맹공이 제일 나왔을 것 같은데 1막에서 먹은 카드로 끝까지 썼네 힐량 24 아 크크 관절이 없으면 뭐든 다른게 부서지겠지 이유리응 크크 대동맥 부서지겠지 아 아 아